안녕하세요. 안나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고스트페퍼 일명 푸트졸호키아 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6월 초에 심은 것이 11월이 되어서야 홍고추를 수확할 수 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종을 심어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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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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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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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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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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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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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수확한 부트졸루키아 총 무게는 118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른 고추가 2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썩어서 마른 고추가 1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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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트 페퍼 절단하기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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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